아, 그래, 그래. 분위기가 심각했잖아요. 의미심장은 삐지해. 다들 자주 주무셨나? 네. 아, 다행이다. 잠자리가 사실 타지에 오면 다들 좋으셨다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니, 또 우리가 또 가족들 오신 김에 준비한 게 있잖아.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뭔데? 잠시만요. 다들 좋으셨다고? 잠시만요. 그래서 내일은 슬라이드맛! 슬라이드맛! 뭐야? 뭐야? 잠깐만. 지금? 이미 결혼한 거 아니었고? 슬라이드맛! 그게 conferenceской 청소년 MERAX وه라이드맛! 오케이! wait! 그럼 인생에 한 번뿐인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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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레스다. 오 예쁘다. 아. 저 한옥 야외에서. 너무 힘드네요. 우리도 기대된다. 코로나 때여서 못 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냥 제 가족이랑 제 친구들 거의 다 가전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큰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구나. 신고만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언제 가족들이 또 한국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 몰래 좀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오늘 우리 같이 드리트먼트를 받을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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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관리 받으러 오신 건가요? 신부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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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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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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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화장품에도 한국 화장품을 쓰시는구나. 우리 가짠 집 가면 다 한국 화장품이야. 그렇구나. 전부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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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lescents. 너무 좋네,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참 보기 좋네요. 엄마랑 딸이랑. 저런 거 저 너무 좋아요. 뭐죠? 오, 느낌이 너무 좋아요. 구스나. 오, ну профессионалу, тут прям чувствуется вообще красота. 저의 лицо очень сравнить, конечно, тут.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прям, вы знаете, отличный такой салон, та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прекрасное. У нас нет таких салонов в России. 점점 실시간으로 뽀얘지고 계세요. 그래, 맞네. хорошо. 근데 шея все равно затикает, прям вот кайф, когда шея массажеры ше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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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к шея лем 왜 내가 더 기분이 좋죠? 우라! 나 말 치커브 스마트 리트! 오! 바보샵! 안녕하세요. 이 말을 따끔하게 했어요. 동생이랑 머리 자른 영어예요. 사나이 스타일로 부탁드립니다. 사나이 스타일로? 상남자 스타일로? 바보샵은 서비스가 있어요. 남성들의 다른 서비스. 뭐요? 그러니까 위스키를 주는 곳도 있고 당구대가 놓여 있는 곳도 있고 진짜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성 잡지 있는 곳도 있고 바보샵은 그런 곳이구나. 남자들의 놀이터. 어떤 모양으로? 무엇? 무엇? 야. 아! 이렇게 잘라놔야겠네. 궁금하다. 어떤 스타일 골랐을지. 레오나르도. 스티커 스프리도. 수다. 빈타. 디까풀이에요? 알았어. 디까풀 스타일로? 약간 비슷해. 아 모라 씨 잘생겨서. 카자 안에서는 남자들이 가는 이발소가 따로 있어요? 남자들 아예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외모에. 그래서 머리 해봤자 스포츠 머리. 진짜? 무라, 이렇게 혹시 짧게 잘라본 적 있어? 응, 나. 나 왔어. 오, 얘네들이 이렇게 크고, 너무 귀엽다. 무라, 여자친구 있어? 어? 아들의 여자친구. das 누구 그냥 생일말? 무라, 여자친구 있어? oft store? 뭐야?!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верждono. Muchas Nahsさん Kombatger as Mungah Best. 너무 좋然後 또 George said. 오, 맞아 tätä? 오...... 상승하ITH Wortiel robot 흐흐흐흐 아직도 많이 뽑을 수 없죠? 많은 선수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옥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런 헤어스타일 전문이에요. 남자답게. 딕토르 브란드 맛있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UFC 선수들 같아. 브라시브위. 제가 내일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멋있게 잘라주세요. 드디어 준모씨. 신랑머리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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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